이번 전시는 제가 첫 번째 개인제일 계획 초공과 계속 우회가의 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비를 찾아와서 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. 한국사람이한테 많이 벌리지 않는 한방목종이라는 희귀한 거예요. 날이 저 있다 까지 의상의 애결증도 굉장히 컸어요. 의상생님께서 잘 치료를 해주셔서 저희 집은 학생이 계획 중입니다. 대학교 때부터 전공을 보자기로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한식 인간 모여도 되었기 때문에 그쪽들을 고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 때 여러 전공을 하면서 보자기의 흔맛에 빠져서 느끼는 것 같았어요. 이런 우리 집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일을 하셨고 했고 여러 가지 한 개 정도로 해서 거의 70개가 넘었어요. 수술 후였기 때문에 제 개인전략이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 걸렸던 것이었는데 사실은 저는 조형작업을 해야 그런데 조형작업으로서는 구입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제 조형작업에 대한 포인트 부분을 생활작업으로 접목을 시키는 것 같아요. 더 가까이 쉽게 사갈 수 있게끔 그래서 분리를 해놨죠. 조형작업하고 생활작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. 사실 이 디자인은 대부분 제 경험하고 주위, 가족들, 친체들, 아이, 남편 이런 생활모식을 보내준다고 해요. 책이나 누군가의 작품사, 아이디어보다는 사실은 실생활에서 나오고 싶어요. 내년 좀 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1년 6개월 차인데 그 수로는 2년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고 또 쉽게 MRI 검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내년 차이기 때문에 5년까지 조금 길게 권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